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나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영진입니다. 오늘 시험 치는 일은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하루 종일 시험 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평이라는 시험에 무게감이 좀 있으니까 아마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한시를 좀 놓으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나영 시험의 본질을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나영 시험은 굉장히 까다롭거나 굉장히 물처럼 나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난이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 1컷은 아마 88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 시험과 비교해 보면 중킬러가 꽤 강화되었기 때문에 등급 간 간격도 벌어지고 정상적인 시험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나치게 낯선 신형도 많지 않았고 이미 작년 수능에서 예측되었던 것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20일 30만 되게 어려운 시험은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기조 가형에서도 그런 기조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가원장이 또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정도로 난이도가 형성된 그런 시험이었고 수능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예측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눈에 띄는 지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을 좀 잡아볼까요? 아 누가 뭐래도 중킬러의 시대입니다. 중킬러의 시대. 중킬러란 무엇인가요? 중킬러란? 21, 29, 30번이 아닌데 술술 풀리는 내신 수준의 문제는 아니니? 뭔가 좀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방심했을 수도 있는 지점에서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중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킬러 문제의 특징은 좀 낯설다는 것인데 이 낯설음을 굉장히 강화시킨 시험은 또 아니었어. 중킬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킬러에서는 단연 확통입니다. 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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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통은 확률과 통계는 있잖아. 일단은 작년 9편까지의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9편까지는 확통이 정말 쉽게 나왔어요. 왜? 21번이나 30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수능특강 B스텝 B스텝이 아니죠. 수능특강은 스텝 2? 그죠? 스텝 3까지 절대 안 가고 스텝 2나 스텝 1 수준에서 다 나왔다고 혹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풀었을 듯한 내신 교재 중에 센수학 이런 거 있죠? 센수학 B스텝? 혹은 A스텝? 뭐 이 정도 확통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사실 좀 많이 등한시하는 과목이 되어버렸거든. 그런데 그 기조 변했습니다. 작년 수능 확통이 작년 수능에서 확통이 빈칸 출원이 꽤 어렵게 나왔죠. 가나형 공통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나형 학생들이 확통을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공부량이 좀 적고 그냥 기본 문제 중심으로 빠르게 푸는 정도의 연습한 학생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여김없이 이번 6평이나 이번 9평도 확통 빈칸이 꽤 까다롭게 나오면서 그것이 가나형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번에 9번의 확통이 또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확통은 9평에 이 정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통은 내년부터 변화된 수능의 핵심 과목으로 급부상하는 과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통은 지금부터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수능 날까지 확통에 정진합시다. 알겠죠? 확통 공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 확통을 그냥 뭐 이렇게 풀고 어? 보기에 답이 없네. 다시 풀고 어? 이번에 찾았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객관식 문제 싹 지우고 주관식으로 풀자. 한 번에 맞아야 돼. 왜? 28번, 27번의 확통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다시 한 번 풀어볼 여지가 없어요. 왜 확통은? 어쨌든 산수니까 답이 뭔가 나오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에 맞아야 됩니다. 한 번에. 확통은 너무 어려운 걸 하기보다는 올해 이번 시험에 중킬러로 등장한 빈칸이나 28번급의 문제 정도를 자연스럽게 잘 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확통이 중킬러의 핵으로 부상했다. 자, 두 번째는 킬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얘들아 킬러가 그래도 있잖아.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특히 30번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로 출제해 왔단 말이죠. 재작년까지. 작년에 좀 완화되고 이번 6평, 9평에 계속 완화된 형태의 30번이 보입니다. 물론 오늘 30번은 좀 어렵긴 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문제보다 훨씬 짧고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핵심적인 한두 지점을 추론해내는 실력이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을 만한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은 30번에서 대칭사참수의 특징을 활용하는 그 추론 방법을 익히지 못했다면 아마 못 풀었을 텐데 그래도 호흡이 많이 짧아졌다고. 오늘 21번은 기억, 니은, 디그 추론형으로 나왔는데 21번도 사실은 무난무난하게 그 특징에 맞게 기억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기억에서 디귿으로 이렇게 순차적인 풀이 과정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시면 맞출만 했습니다. 그래서 킬러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진 듯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자로 출제되고 있는 미분, 적분 쪽 있죠? 미분, 적분 쪽에서 미분, 적분 쪽에서 특히 미분 쪽이죠. 이쪽에서 킬러 문제가 다시 재등장했다. 그만큼 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수 킬러가 작년 9편까지 꽤 까다롭게 한 5문제가 연속 출제되었었는데 이번엔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함수는 이미 내년부터 시험과목에서 제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새로운 유형으로 대단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므로 기출, 기출 학습에 충실하면 조금 까다로운 함수가 다시 등장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출 공부한 후에는 좋은 실전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실전 연습하는 방식으로 킬러를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잊지는 마세요. 킬러가 21, 30 가끔 29까지 세 번호 때의 문제 중에 분명히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개는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30번이 어려웠고 21번과 29번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구별해서 반드시 맞추는 학생이 됩시다. 그래서 100점은 어려워도 96점을 실질적인 목표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 있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 시험에서 19번이 그러한데 19번 또 몇 번이 그러하냐면 번호는 선생님이 살짝 까먹었다. 주관식에서 와 주관식 몇 번이냐면 28번이네요. 28번 증킬러죠. 19번, 28번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에요. 이게 빈틈 우리가 은연중에 있잖아. 자주 나오는 주제만 주로 공부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이번에 19번은 뭐가 나왔습니까? 정접분의 정이 나왔죠. 급수를 정접분으로 바꿔서 아 정접분으로 계산하는 문제 급수와 정접분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있잖아. 내년부터는 상당히 축소되는 개념이라 올해까지만 이 개념을 주로 다루게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 19번 정답은 너무 아쉬워. 이거 1분 컷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뭐 심오한 개념이 다시 결합되고 뭔가 굉장히 뚱뚱한 스타일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딱 하나의 식변형을 추구하고 급수를 정접분으로 고치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1분 컷이 가능했던 문제야. 하지만 최근에 급수를 정접분으로 고치는 문제가 평가원 수능에 나온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한 최근 3, 4년간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방심했던 것 같아. 방심하지 마라. 이 빈틈. 빈틈이 또 한 번 확인된 게 28번이죠. 28번은 뭐였어? 28번은 지수로그 연산 문제였습니다. 어 이거 뭐야? 지수로그는 정말 쉽게만 나왔는데 최근에 내가 지수로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본 게 하나도 없는데 라는 학생들이 아마 발목을 잡혔을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좀 소홀하게 다뤄졌던 단원들이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그 단원에서도 꼼꼼하게 중킬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춰나가야 하겠다는 그러한 교훈 지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의 빈틈. 19번이나 28번이 아닌 그냥 뭐 다른 단원에서 뭐 지판명제도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 가지고 있을 법한 빈틈이 통계 단원의 개념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번 구평에서는 통계 단원을 중킬로급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비율이나 모평균에 대한 추정 혹은 모비율과 모평균의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사실 잘 안 돼 있거든. 애들 공식만 외우고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빈틈을 샅샅이 메꾸는 학습 커리큘럼을 구평 이후에 잡아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점수를 까먹으면 그만큼 손해인 것이고 여기서 점수를 취하면 그만큼 큰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빈틈을 철저히 메꾸는 방향을 꼭 잡아 나가자. 라고 조언드립니다. 이 정도가 오는 시험에서 발견되는 포인트고 대단히 낯설고 심리형처럼 나온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제됐지만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19, 20, 21 그리고 28, 29, 30 이 여섯 개가 핵심 문항이었고 여섯 문항의 정답률이 나머지 녀석의 정답률과 형격하게 아마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런 사실들이 여실히 드러난 중킬러 강화된 시험이었다. 잊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 여섯 문항에 대한 해설을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문항을 철저히 복습한 후에 자 내일부터 다시 공부하자. 알겠죠? 자 70일 동안 이제 마지막 코스야. 그 길에 소형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